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원래 여수를 간데 9시 54분차가 있어요. 나 지금 시간은 놓쳤습니다. 눈앞에서 놓쳤어요. 날 똑발려 안 해, 아예 네가? 54분에서 놓쳤어요. 돈을 더 내고 KT를 사러 갑니다. 6,500원에서 10,000원으로 늦었어요. 여수에서 재밌게 놀고 올게요. 과연 우리의 계획들이 흘러갈지 궁금합니다. 야, 우리 무사히 잘 갔다 보자. 원래 여기에 뜨는데 안 떠요. 앤아, 여기 봐봐. 우린 갑니다. 야, 빨리 빨리 이거 봐봐. 어, 3개짜리 났다. 이거 올린다. 이거 가고 싶다. 여수 왔다. 여수 왔다. 버스를 타려고 해요. 여수 타고 있어요. 우리 계획이 다 무너진이 안 된다고. 공포가 아니더라도 그냥 안 돼. 한 잔nost. 와우 다 먹어도 되네 해봐 왜 찍고 있어? 이거? 이거? 이거 나 이거 원래 왜? 왜 안 눌러지지? 니 손톱에서 원래 예쁜 거 예쁜 거 어? 이상해 뭐 약간 찌랑나네 나름 예쁘다 응 이거 이거 잘 나왔다 왜 클릭이 안 돼? 이거 귀엽다 이거? 오 잘 나왔어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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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아닌 거 같아요 키즈카페 이런 거 같아 뭐야? 콩이 노래방 아 노래방 아 노래방 안가워 으아 으아 그래서 우리 뭐하지? 갑자기 짐 설문고로 흐흫 흐흫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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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cries 굿 완전 커피야. 아 뭐하는 이걸로 하냐? 그런거다. 아 진짜 TV는 진짜. 비디오? 하지 말라고. 어쩌라고. 무슨 그러지 진짜. 혜연아 현금이냐? 어? 현금. 현금? 현금 밖에 없어. 근데 현실은 엄청나는거 아니야? 집필을 넣어놔서 심지어. 이렇게 다 뽑았어요. 와. 아. 고객님의. 오 됐다. 전국 TJ미디어 간주기를 통해 집세를. 일단은 은근씨. 좋아. 난 이제. 나 예약할게. 아 이제 코슬리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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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내 맥선은 이제 근데? 너가 보여지잖아 아직도 다른 그린로 어떻게 저쪽으로 한 번 간다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되게 cả 전화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귀 이뻐 대박 겁나 이쁘다 계단이야 조심해 와 모래야 모래 맞는 느낌 대박이야 여기 요리밖에 없어 나이스 물이다 이리 와 물어 물 들어가도 꼭? 망했어 겁나 어두워 어두워가지고 바다사진 하나도 없고 못 건지겠어요 진짜 안돼 우리 계획이 틀려지고 있어 이렇게 흔들어봐 어우 냄새 나 맞아 이거? 망한 거 같아요 와 진짜 개망한 거 같은데? 또 놓칠 순 없어 다 챙긴 거 맞지? 다 챙겼지?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천역 도착 여천역 도착 2번? 2번이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오래됐거든요 이제 30분에 차가 와요 바다를 봤는데 너무 깜깜한 상태에서 와서 속상해 그래도 잘 놀다가 그래도 잘 놀다가 그래도 잘 놀다가 오늘 기상 끝났는데 자 잘 가 여수 여행 끝 되게 춥다 안녕 바이 아빠가 태우러 왔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? 캠프 놀고 왔어? 네